그래서 공식적으로서도 감독님이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오프닝부터 계속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? 이게 맞는 발음일까요? 이게 살인장난감인지 살인자 오난감인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예 뭐 원작 작가님을 좀 더 나아줄 것 같거든요? 여기 계신데 작가님은 이응 난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인자 이응 난감? 예 저도 이응 난감이라고 하고 살인자가 난감한 건지, 장난감의 형사가 살인자가 된 건지 또 어떤 살인 장난감을 쓰이는 거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제목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참여하신 배우분들은 이 제목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살짝 궁금하거든요? 어떻게 받아들이신지? 저희도 오난감이라고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살인자 이응이라고 안 보고 뭔가 그냥 느낄표 같은 이모티콘처럼 봤을 때도 있고 저희도 계속 좀 많이 바꾸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작업하면서 스태프분들, 감독님, 동료 배우분들 전화번호를 조정할 때 앞에 그걸 써놓잖아요 이름? 이렇게 써놓는데 저는 거기에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봤어요 너무 또 기이니까 장난감, 영랑감 이렇게 하게 되었고 영랑감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영랑감? 영랑감? 원한감? 원한감에서 영랑감까지 같군요 뭐 이렇게 작가님이 촬영장에 한번 놀러 오셔서 작가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? 자기는 살인자 이응랑감이라고 하지만 상관없다 마음대로 고르는 게 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마음 편하게 저는 또 이제 줄여서 하는 것 좋아하니까 영랑감, 장난감 이렇게 저는 원한감이라고 하게 됐는데 왜냐면 다 이 캐릭터가 난감한 상황에 다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 난감하고 나와요 그래서 오, 오 난감 감탄사 오를 써서 오 난감이라고 했고 저도 핸드폰 스태프들 저장하면 감독님도 이창희 감독님 살인자 저는 다 살인자라고요 살인자가 엄청 많아요 저는 해대폰에 동일 인물이 누군가에게는 장난감으로 저장되고 누군가에게는 살인자로 저장돼요? 독특한 작품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얘기 나눈 것만 해도 작품의 제목만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재미난 작품인 것 같아요